아 귀에 누군가요?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거기 굉장히 많으니까 귀에 누군가요?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들어올 거니까 뒤에 누구냐고? 뒤에 오싹하게 그럴 거예요? 나한테? 뒤에는 내 신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내 신발밖에 없어요 뒤에 누구 그만해? 그만해 의자 너 뒤에서 움직인다고? 아니야 이거 내, 내 귀걸이가 움직인 거예요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안 그래?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잖아 의자가 움직일 리가 없어 의자 없었지 이제, 의자가 없다 의자가 사라졌다 의자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오늘 또 말해보세요 또 뭐가 움직여요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사실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 뒤에 누구냐고요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뒤에 아무도 없는데? 이 그림자 내 거 이거 뒤에 누가 있냐고요? 아 뭔 소리야 그런 것만 하지 마 뒤에 누가 있다고? 뭔 소리지? 없어 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진짜 와 이거 밥 먹다가 소흥도 먹는다니까? 진짜? 아니야 그런만 하지 마 그런 거 안 좋아 에이 의자가 움직인다고? 응? 아 하지 마 뭐야 이따가 움직여 있어? 아직 안 움직여 누군데 있어? 누군데 있어? 안 죽여 순간 땀난다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야 근데 영상에서는 약간 뭐가 이 약간 삐뚤게 나오네 약간 삐뚤게 나오네 약간 삐뚤게 나오네 약간 삐뚤게 나오네 아니 뭐 이게 이게 뭐 요즘 뭐 유행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vm만 키면 뭐 호석이 때도 그렇고 뭐 뒤에 뭐가 움직이고 뭐가 서 있고 뭐 침대 밑에 뭐 있고 소파 밑에 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게 저 들어오면 이게 몰래카메라 삼직기가 다 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해줄 줄 알아 나 본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죄송한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뭐 외국분들인 것 같은데 뭐 뒤에 누군가 있다 없어요